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26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정리할 시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참 아름답게 내려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한참 감상했는데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대중화, 일반화로 인해서 눈이 아름다움보다는 불편함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된 것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게 CNBC 보도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그들의 주력전차인 ABRAMS 전차를 보내겠다 이런 게 보도가 났는데 1월 25일 보도니까 그게 오늘 보도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목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드러나 있죠. 즉, 미국이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자, 그 공세에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더 잘 방비할 수 있도록 그 탱크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미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는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 또 성과도 나고 있죠. 그러면 제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러시아군이 초기에 개전 시에, 침공 개시 시에 동원한 병력이 지금 미국 쪽 보도를 보면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과연 어느 정도 탱크를 보내야지 새로운 공격 시도, 새로운 공세. 지금 러시아도 초반보다는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휘관도 교체하고 병력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거냐. 자, 그와 마무리해서 거의 동시에 같이 나와서 합의가 됐다는 거죠. 독일도 탱크를 그들은 레오파르다2 전차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BBC 보도에서 났고 이것도 같은 날 난 보도예요. 적금 말을 다 맞췄다는 거죠. 여기는 캐나다까지 껴있어요. 사실은. 캐나다도 나투 멤버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나투 멤버는 아니지만 여러 모순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도합 50대예요. 50대면 제가 봤으면 우리 기준으로 치면 전차 대대, 일개 대대보다 조금 많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걸로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종합적인 전력의 지원 없이 전차만으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아마 당연히 드실 거예요. 오늘 숫자를 봤을 때는. 이 브람스 전차를 31대 보내고 미국은 31대예요. 독일은 14대. 캐나다는 한자리 숫자인 5대. 그런데 보내는 비율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독일과 캐나다 같은 정성이 많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체 1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레오파드 전차를. 이 중에서 전투용은 80 몇 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대는 교량전차나 다른 파생형들이에요. 그러면 한 5% 가까이 보내는 셈이고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의 원료지만 266대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캐나다랑 비슷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이브람스가 여러 파생형별로 봤을 때 계량형이 계속 나왔으니까 오래됐잖아요. 28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31대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독일과 캐나다가 더 많은 출혈을 하는 셈이에요. 또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3300대 정도의 보관 물량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꺼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50대예요. 1개 대대 더하기 1.5개 대대 정도 되는 분량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기준으로 이걸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보내서 지난번에 패트리아토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긴 보내겠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그 드론들을 다 당연히 수사가 되느냐? 이란에서 몇 천대의 자폭 도론을 도입했다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죠. 과연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으려고 보내는 거냐? 아니면 체면으로 은발에 오줌을 누는 것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는 남의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국방력이 아니라 남이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도에 잃었던 크림반도까지 탈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사실은 좀 웃겨요. 자기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키는 거죠. 남의 무기를 더 달라. 이거 가진 택도 없다. 라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뒤로는 몇백 대는 보내줘야지. 이게 뭐야? 이런 볼맨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딱 은발의 오줌누기에 가까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황을 봤을 때는. 그럼 우크라이나 전황이 왜 발발했는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론에서 잘 정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돼서 세상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태까지 우리의 인류의 수준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던 부분 퇴보하고 있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전시키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것도 그 일환이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온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정확히 침공한 지가 1년이 살짝 넘었어요. 2월 24일이 침공일이에요. 그 전에 상황을 보시면 밑에 크리미아 반도라고 볼게요. 저기는 어떻게 보면 세바스토포를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로서는 이럴 수 없는 지역이에요. 2014년에 병합을 했고 왜냐하면 저기를 틀어막히면 북해를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또 힘든 거예요. 북해를 통해서 아조프해를 통해서 러시아의 남쪽 바다가 열리는 거거든요. 저기가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는 남쪽이 틀어막히는 거예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러시아 입장에 봤으면. 그리고 저 위에 루한스크하고 돈넷스크하고 옛날에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은 친 러시아 성향이 강한 쪽이죠. 친 러시아 성향이 강한 쪽이고 2014년 이래로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좋은 전치상태가 유지됐던 곳이에요. 많은 희생도 났고 이런 또 지역적인 전략적인 중요함과 더불어서 저런 반정부 세력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립세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세력을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혼자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여러 국제정세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동시에 적의 문제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특히나 러시아하고 이렇게저게 악연이 많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그랬고 그것을 묵고할 수 없었던 러시아가 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엄청나게 불가피성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 전쟁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냉전기에 이쪽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고 이쪽에는 나토 동맹국 지금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이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나토와 러시아의 경계가 저기였었어요. 저기하고 이 밑에는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남쪽을 접하고 있었죠. 저기가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9년에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불고 90년에 구소륜이 붕괴가 됐죠. 사실 그거는 두 개는 엮여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 독립을 했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도 있고 뭐 이랬는데 야, 우리가 어렵다. 개혁 개방으로 가겠다. 즉 붕괴되겠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안보라는 부분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새롭게 독립하는 국가 지역은 중립 지도를 남겨줬으면 좋겠다. 미국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쉬운 답변이었을 거예요. 러시아는 군문해지게 돼 있는 거니까 눈에 뿐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돌이켜보면 상당히 마음이 쓸린 부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 새로 독립한 국가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가입을 했고 줄줄이 다 받아준 거죠. 쭉 이렇게. 그래서 2020년 상황으로서는 서방과의 경계선이 이쪽으로 압축된 거예요. 남은 그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벨라루스는 친너 국가로 돼 있죠. 현재.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죠. 2014년에 크림반도 부분도 있었고 동부지역이 지금 돈바스 지역이죠. 이런 게 뒤에 깔려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게다가 2019년에 트럼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러시아하고는 핵폐기 조약했는데 사거리가 500에서 5,500km 되는 거. 여기에 중거리 핵폭탄이죠. 탄두탄. 했는데 거기에는 중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새로운 미사일들을 개발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미국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의 조약에 묶여 있는 거니까 탈퇴했다고 보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말은 적과 세상에 미국의 적이 러시아만 다루면 됐는데 이제 중국까지 등장했다는 의미하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을 러시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폐기를 해야만 자기들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가운데 완충지역이 없어졌고 계속 미국의 세력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나토 동맹국으로. 나토의 두목은 저기 바다 건너에 대서양 건너 있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발을 담그지도 않으면서 군사적 동맹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당연히 미국 기지 같은 게 설치가 됐어요. 여기서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그들 새로 가입된 나토 국가들 미국하고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하고 싶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어렵죠. 미국 무기를 받고 내가 안부를 보장받으면 거기다가 경제적까지 지원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선택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코밑에 이런 중거리 미사일들이 막 배치될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탄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목 밑에다가 그냥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쟁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후르쉬초프인가 시절에 쿠바하고 쿠바 핵무기 갈등이 있을 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쿠바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미국은 러시아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흥분했었잖아요. 그거랑 꼭 같은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작년 9월 30일 날 러시아가 점령지 가장 많이 진군했을 때 이게 루한시크, 도네츠크, 저기는 원래 반군 세력이 있던 지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포리자, 헤르손 이 주를 다 병합을 하겠다. 즉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겠다. 여기 나오는 퍼센티지는 뭐냐면 거기서 주민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좋으냐 우크라이나가 좋으냐 병합이 되겠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한 부분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뒤를 쭉 봤을 때 이게 러시아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점령하고 싶은 것이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 지역, 친 러시아 지역 부분을 러시아로 합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해 연안, 그 위에 아조프해 연안을 안전하게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겸비돼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가 더 편해요. 그리고 거기로 둘러싸이는 해역은 러시아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 두 개가 합쳐졌고 우크라이나와의 악연이 있고 또 나토의 압박이 있고 그것은 러시아는, 푸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절대적 지위, 또 미국이 사용하는 달러라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석유가 많이 생산됨으로써 중동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지역적인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힘이 떨어진 거죠. 미국이 예전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긴장관계 조선용으로 이걸 활용한다. 이런 측면도 푸틴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고 확전이 됐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적당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났어요. 이게 푸틴의 목표예요. 그리고 다시 러시아군이 밀려났죠. 또 서방 나토 측에 도움에 힘입은 우크라이나가 분발을 해서 많은 러시아 쪽이 퇴각을 했어요. 점령했던 지역에서. 다시 재진격을 하고 있고 원래대로 거의 확보해 가고 있어요. 80%, 9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4개 지역 이상으로 진군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고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공세예요. 거기에서 서방이 다 보내는 탱크 숫자가 50대예요. 50대로 그 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용하는 거죠. 스푸트니크를 보니까 이 전황을 하루하루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캡쳐를 해온 사진이에요. 이거 보면 점들이 다양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종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방법을 우리가 상대방이 공격한 것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밑에 아조퍼해 주변에 도시 하나에 보라색 점이 찍혀 있죠. 이 보라색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테러리스트 공격이에요. 전선의 후방이잖아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적었다는 거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 각각의 점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나와 있어요. 드론 격추, 포격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년 1월 25일, 며칠 전 어제죠. 그게 오늘이죠. 그 기준에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왼쪽에 회색 지역으로 경계선 표시된 부분이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부분이에요. 그 회색 지역이 몇 달 전까지는 많이 밀렸었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거의 지금 회복을 해가고 있고 이게 공세라는 거예요. 공세. 그래서 엊그제도 이미 저기 뭐야 지금 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지금 핵심 지역이겠죠. 저기에 핵심 도시 하나가 넘어간 것을 나트도 인정했고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로 확보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친 러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트도 가입을 시킨다 그러면 절대로 러시아가 발을 빼지 않을 겁니다. 확보한 것에서 더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러시아의 전쟁 행태를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민간의 피해가 날까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의 인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남거든요. 예외적으로 전쟁통이니까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지만 그것을 조심하고 있다는 게 영역이 드러나고 그것이 러시아가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침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뭐가 러시아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더 디딤돌로 삼아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발을 빼지 않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퇴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잘 다독거려야 되는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물론 후방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계속 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전이나 또 난방 이런 데 지금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긴 하죠. 계속. 후방에도.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탱크를 50대에 보냈다. 테트리아 미사일은 몇 끼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우크라이나 군이 장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아직 활발히 활동을 못 할 거예요. 그것 또한 은발의 오줌 룩이다.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 라는 정도죠. 물론 그 상태가 더 악화되게 되면 더 다른 조치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불꽃은 꺼진 상태가 아닌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푸틴과 바이든을 봤을 때는 바이든이 절대 푸틴보다 예유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거기서 영국이 또 영국은 어떻게 보면 판을 키우고 그래야 더 싸워 더 싸워. 이런 판국이죠. 여기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런 대립 관국 구조도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미국의 지원자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자는 영국과 일본이죠. 일본. 그리고 그들은 해양 세력으로 대변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어중간한 입장이죠. 독일은 패전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제일 관계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곳은 사실은 독일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어찌부터 독립 노선이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프랑스도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마크로 이것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영국은 바다 건너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그런 영국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영국이 전투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왜냐하면 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무기를 많이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걱정끼리 또 많고 그래서 영국도 전투기 제공 여기에서 뭐 그런 생각이 없다. 왜냐. 전쟁이 더 확진될 수 있다. 이걸 우크라이나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것보다 더 작은 사례로도 세계 1차 세전도 시작됐고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합병한다는 지역을 공고하게 확보하고 지킬 거예요. 탱크 50대가 보낸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숨이 죽어서 주장스러운 것들에 거품도 다 날아갔고 이제는 핵심적인 부분만 남아서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아마 또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겠고 협상이라는 부분에서 러시아가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것이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예전보다는 2등과 3등과의 간극이 많이 줄었다. 그건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아까 영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촉발된다. 계속 유지된다. 지금 세계 경제도 되게 안 좋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의 구도가 계속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부분에서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돼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나토 연합국이란 면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영국, 미국, 일본은 해양 세력이고 여태까지 세상을 주도했죠. 지난 50, 60년간.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된 유럽의 강국들이에요. 얘기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토라는 틀이 너무나 강고하죠.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신세 증기가 많고 독일은 또 패전국이죠. 여기서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선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는 하나의 유럽으로서 러시아하고 소통하고 싶어해요.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왜냐하면 세계 경제 희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계측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투자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경제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가볼게요. 러시아하고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니까 벌써 북한, 이란하고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북한 ICBM 개발했죠. 미국도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죠. 이란도 지금 핵폭탄 거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고 공포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제 기술들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봐서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저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사 났죠. 이란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도입하고 최신 공격 헬리콥터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여기서 좀 더 악화되면 미국이 더 밀어붙이면 러시아와의 중국과의 관계도 되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국토를 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의 협의체가 되게 공고해진다면 미국이 견뎌낼 수 있느냐. 영국과 일본이 힘이 될 수 있느냐. 거기서. 저 4개가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면 저는 미국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관망세로 돌아설 거예요. 미국이 편에 서기보다는. 이것이 미국이 안고 있는 위기의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전이 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도 선에서 타협을 하면 러시아도 바보 아니에요. 우리 철천지 원수 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우리가 같이 이걸 합의해주면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있다. 그것을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거기다가 북한, 이란이 대륙간 탄도선 다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하나만 더 버거운데 북한도 존재감, 이란도 존재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중국까지 합쳐지면 미국 장담 못합니다. 적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도를 원활할 거예요. 아마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운 듯 가깝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충분히 미국의 재량으로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반도가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구도를 새로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의 계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은 어떻게 보면 피로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류 전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오히려 그렇게 보여요. 이걸 화해하려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화해에서 좋아지는 게 뭐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예전보다 우크라이나에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거의 경계선이 지금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미국은 되게 현실적인 나라예요. 이거 선택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희생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국민은 희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젤렌스키는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예전에도 한 번 썼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작년 2020년 1월 5일, 그것도 한 1년 됐네요. 프랑스 상원에서 우리가 종전 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북미 종전 협상이 많이 진행됐고 거의 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발을 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상한 기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미국에 압박을 가한 적이 있어요. 왜 안 하냐라고. 준비 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거간 노릇을 했음을, 중재자 노릇을 했음을 불가피하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중에 프랑스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영국도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영국의 행보를 봤을 때. 일단 프랑스는 아주 급격하게 환영의 발언을 뱉었어요. 그때가 아마 프랑스의 국회가 놀고 있을 때, 쉬는 날이었을 때, 1월 5일 날. 그래서 프랑스 상원이, 프랑스 정부에다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정부는 한국전쟁 당사국이,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채택해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시티프를 취하라. 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한국전쟁 당사국이 어디입니까? 휴전협정 매전 당사국이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북한이에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예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유럽을 오래된 대륙에서 새로운 대륙으로 에너지를 주입하려면 유라시아 대륙이 통해야 된다. 유라시아 경제권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극동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점마다 그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투자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래서 미개척지가 돈을 빨아들이고 더 큰 돈을 생산하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려면 한반도가 이어져야 된다. 끝에가. 나라는 작은데 아래위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뚫려야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 경제권이 승립하는 요건이 된다. 거기가 뚫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휴가 중에도 나와서 이런 기리안을 채택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되자마자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많은 제스처를 했어요. 러시아가 여러분 제가 생각한 데는 남과 북을 독립적으로 여러모로 우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31일에 예외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이걸 공개했어요. 푸틴이 문 대통령한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죠. 새해 축전을 보냈다. 다른 나라에서도 뭘 많이 보냈을 텐데 영상으로 보는 게 러시아밖에 없어서 이걸 공개된지는 모르겠지만 예외적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틀 뒤에는 이집트 원전을 러시아가 수주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십 조짜리예요. 우리 UAE에 원전 수출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2, 30조 되는 등치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집트가 러시아에 돈을 빌려간 상태에서 그 빌린 돈 가지고 러시아에 수주를 준 그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러시아 거예요. 여기다 원자로 말고 부대시설, 전체 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다 수익 계약이죠. 그것을 결정해 준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며칠 상간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아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1월 5일이었죠. 네,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얘기했는데, 이랬는데 미국이 결국은 치고 나갔고 여기서 러시아의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0몇일 날, 24일 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되던 협상이 다 깨진 거죠. 북미 간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에 돼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했는데 두 개 다 잃고 싶은 날은 잃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면까지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또 이거예요. 한반도 종전 선언이에요. 미국이 이니시티브를 치고 있잖아요. 미리 발을 담글 수 있어요. 일본은 싫어하겠지만 거기서 미국도 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도 커지는데 이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덕을 볼 수 있으면 되고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잠재적인 적이 파트너로 전환되는 내 전환의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환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팩팩 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잘 해결된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영국의 사례 세나가 갑자기 탱크 50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그런 수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하게 되면 저 타협의 목적이 둘이 타협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북미 종전선언을 통한 유라시아 경제권의 형성이 단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많은 준비를 해봤어요. 시베리아 철도망을 보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러시아와 독일이 뒤에서 바람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만 되면 그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타협과 동시에 북미 종전선은 바람이 불 거예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고비가 된다. 그가 과연 저기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지난 7,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그의 유연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약 도래한다면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의 경직된 태도를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보면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푸틴은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이지만 바이든은 지금 4년짜리 대통령이고 재선을 목표로 하잖아요. 하고 지난번에 트럼프를 잘 눌렀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죠. 얼마 전에 기밀문서 발견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미국에서는. 재선 행보에 큰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청약 후보 나와서 트럼프에게 졌을 때.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진 거예요. 러시아랑 러시아의 비밀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단순화된 적개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이든의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더 큰 성과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역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자존심 싸움보다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아직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래서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스틴 미국 방장관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우리 한국을 단축하기 위해서 온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그런 의견을 꾸준히 드렸잖아요. 물론 미국과 한국 간에 우리 군 간의 합동 훈련 같은 게 많이 늘었지만 미군의 어떤 통제, 한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해졌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상공 북 무인기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강된 반응을 했잖아요. 핵 무장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이 계속 거부했죠.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낸다. 그는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진 상태가 어느 정도 저 같은 민간인이 보기에도 안정된 수선을 밟아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미국의 바이든이라면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전 글로벌,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파토를 놓을 수 있는 젤을 뿌릴 수 있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향후 그 방향으로 가든 가지 않든 그 전제 조건을 흔드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진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미국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원하다, 안 하다. 그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의 파워예요. 미국의 판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게 대응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용납받지 못할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온다. 하여튼 그래서 이상사태가 없는지 더블체크한다. 두 번, 세 번 체크한다. 항상 항상 체크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건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need it.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제는 감사로 덮는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볼 수 있지는 못할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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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